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워봅시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아멘 3.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곡이 굉장히 빨라서 빠르게 하는 거는 저희도 못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안녕